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셜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구간일지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경계감 지속 서둘지 말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나 속도 조절 하시면서 투자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들 함께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한 줄평을 적어드린 건 오늘은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변수 중에 중국 양해가 오늘 우리 시장을 강하게 지금 만들었던 요건이 되는 것 같고요. 상세 효과입니다. 오늘 중국 모습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대외변수 시황이 앞선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양해 때 보시게 되면 전인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음복 마감됐습니다. 오늘 근데 야간 선물 지수가 강세로 가는 거.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어제 음복 마감됐는데 지금 0.46%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경제방송을 다 봤는데 아무도 다루지 않던데 지금의 나스닥의 야간 선물은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종된 요소고요. 주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그래서 양해 때부터 지금 이게 흘러온 구도가 좋은 것이 사실은 어제 미국 증시가 부러졌죠. 엔비디아도 또 조정을 받았고 매크로 변수, 대외변수는 지금 오늘부터 써머타임 시작됐으니까 이제 CPI, 양호, PPI, 다음 주에 FMC 이렇게 많은 상태인데 왜 국내 증시가 좋냐. 결국은 중국 시장과 지금 커플링이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연동 관계로. 외부 평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률 5%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하려는 시진핑의 의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시장이 부동산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부동산을 안고 가겠다던데 지금 뭐 가래로 막을 꼴, 호미로 막는 꼴인데 어찌됐건 지준율이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해가 어제 끝났어요. 중국 전민인민대표회가 끝났지만 별 볼 일 없다 했는데도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하니까 홍콩 항쟁지수 상승? 중국 상해 종합지수?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조금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어제도 여러분들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종가 막아보 0.74%가 올랐어요. 지금 3,15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미국 시장의 커플링 관계로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이 중국 시장이 상세 효과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아마 망가졌으면 오늘 미국 야간 선물 낯삭도 흘러내리고 국내 시장도 강하게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상세 효과가 있어준 거고. 그런데 오늘 경계감을 지속하고 설들지 말라고 하는 게 야간 선물이 강세로 또 가는 것 중에 중국 시장의 견인차 역할도 있지만 CPI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장 마감되고 미국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CPI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로 둔화될 것이다. 3.7을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확실히 야간 선물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강세로 가는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상승해서 3.9%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CPI 같은 경우는 0.4% 올라서 0.3% 상승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찌됐건 전년 동월 대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식이 돌려오면서 야간 선물 강세, 중국 시장 강세 그러면서 우리는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려주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환율이 지금 박스권 안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배기불까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지금 69%, 70%거든요. 6월 금리 인하가 패드워치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안정권이에요.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 뭐 박스권 아닙니다마는 하단은 1290원, 상단은 1325원인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오늘 증시가 어찌됐건 좋은 쪽으로 커플링이 되면서 5일선을 타고 조금 올랐어요. 2700선 돌파는 절대 안 됐고. 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다. 그리고 선물도 콜보다는 푸시 많다. 양호 만기일 이후에 롤오버 물량이라든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상당히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반도체도 가고 2차전지도 가는 쪽이고 또 재료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은 내일 양호 만기를 앞두고 또 CPI의 어떤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의 해석 등 그리고 연타로 FOMC의 매파적 기조. 이렇게 되면 안 좋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서둘지 마셔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겁낼 필요는 없고 늘 말하지만 역발상의 기회고 이 눌림목 구간에 이번에 잘 잡아야지만 3월 말, 4월에 수익 청산이 된다. 지난번에 구정 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설 전에. 그때 잘 버티고 이긴 사람들이 이 2월 말, 3월 초순에 수익 실현을 했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면 이 기회를 역발상으로 잘 이용해서 잘 잡아야죠. 이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잘 잡아야지만 3월 말에, 4월에 수익이 난다. 단지 반도체도 이제 난이도가 업됐고 2차 전제에 관해서 뉴스플로를 타면서 수급 직결 고도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지금 굉장히 대결 구도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마 증시가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 준다면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 내려가는 것을 상세 효과로 중국이 좀 막아줄 거고요. 시진핑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은 아시지만 옆에서 좀 비비기 바빠요. 충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견인 차효과가 될 것 같고 지금 홍콩 항생지수로 조금 더 보면 변곡점을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붙을 거예요. 오늘 지금 변곡점이고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17,5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과 무관하게 하반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고요. 만약에 눌러주면 기회를 삼고 역시나 주도군 쪽에서 잡을 줄 소외주 쪽에서 잡을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 소외주는 어제 해지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으니까 비중은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고뇌는 좀 해보시고 주도주 쪽에서는 역시나 답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천천히 섹터 공부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투자 전략을 잘 챙겨가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짱은 어떤 섹터에서 전략 주시는지 세 가지 섹터 꼽아주세요. 네, 오늘은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준비했고요. 테마는 원격 의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종목별로 확실히 들고 계실 때 수익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쪽 확인해 주시고 원격 의료까지 연결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종목들. 오늘 몇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발 주자 찾기고 후발 주자 반등 지속입니다. 네, 천천히 그 다음 주자,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게 될지를 힌트를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도 반도체 섹터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반도체는 조금 다르죠. 지금 2차전지는 작년에 7월에 곧 좀 찍고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서 선별적으로 반등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먼저 전해질단이 가고 나서 어느 게 먼저 갈까 저도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려봤는데 반도체는 지금 상수효과가 크면서 후발 주자들이 반등이 같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아무래도 분야가 좀 크고 산업의 크기가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우선은 호재성으로 좀 보게 되면 하이닉스 차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뭐 어제 띄웠던 갭은 이미 갭 하락으로 메꿔졌기 때문에 쉬어가고요. 뭐 이거는 조정이죠.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이꼴 하이닉스 자, 이 지금 회기선과 기본선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모습 한번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그대로 옮겨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 모습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뭔가 목같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죠, 그죠? 이거 일복 모습. 하이닉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디커플링보단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 됐다는 거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100% 넘게 올랐으니까 전방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디레임이나 정통 쪽 낸드 가격, 고정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없고요. 제가 익스체인지에서랑 다 확인하고 있고 가드너 자료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낙수효과가 갈 때 우리가 기존의 HBM 종목들 오늘 쉬었어요. 근데 HBM이 뭐 바로 무너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쉬어갈 뿐이지 뭐 무너지지도 않고요. 단지 이제 후발 주자 중에서 지금 이거 한미반도체 모습인데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냥 쉬는 거죠. 후발 주자 중에서 오늘 튀어져 오릅니다. 오늘 엔비디아에서 이제 액체 냉각 방식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K&SOL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실은 어제가 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랑 동반되면서 2만 4천 원까지 밀어올렸고 그 다음에 GST GS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 전달이고요. 스크러버 칠러 지금 온도 조절 장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TSMC랑 약간 썸싱이 좀 있었습니다. GST는 어찌됐건 지금 오늘 유니셈이 오르는데 후발 주자 중에 이제 여기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게 궁금한 쪽이거든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유액가스 장비 여기도 스크러버를 좀 만들고 있고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만들고 있지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단기 시세는 어제 자리는 괜찮았어요. 명곡점 8,200원이기 때문에 늘 기본적 분석상 시황치심 기술적 분석상 삼심 물론 제가 오른 건 아닙니다. 5대5로 하셔도 되고 기술적 분석을 우위에 두셔도 됩니다만 어제 이어서 어제 미코 펄시이터 이야기 들었지만 이런 스타일이 저 김민준의 스타일이다. 가격 조정 주고요. 그렇죠? 기간 조정 주고 반등방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면 이 매집하는 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등락 과정을 이용해서 매집해서 먹는 겁니다. 주가를 매집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크게 크게 보시죠. 50% 100% 먹잖아요. 그러면 단타 안 합니다. 여기에 맛을 들이면 이게 매집해서 비중 20% 30% 실어서 이거를 딱 먹게 되면 단타를 멀리하게 돼요. 하게 돼도 자기 어떤 자금 계좌의 10%만 하게 되는 거죠. 꼭 권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KN솔 GST가 갔지만 HBM3E 관련주들 쉬고는 있어요. 못 갈 것이냐. 계속 갈 겁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오늘 뭐 대중공개됐던 유진이나 주성은 좀 쉬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지대권 세종장비 쪽 오늘 PSK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신국과 계속 도전해가는 모습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안내해드렸던 미코의 좌우에서 코미코 오늘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좀 힘이 좋았던 게 자람테크놀로지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초단타 스케일퍼 밖에 안 되죠. 하단 7만 3천원 손절 잡고 달려들어서 단타 2% 먹고 빠지는 전략 이런 거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대세군이 CXL 유로모픽 이랬는데 오늘 유로모픽 괜찮았고요. 넷패스 아크 나쁘지 않았고 CXL은 좀 쉬었습니다. 엑치콘 네오쌤 쉬었고 서키트 오키스 전자 쉬었는데 지금 잡으셔야 돼요.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후발 주자 종목 중에서 오늘 어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APTC 식각 이런 거 빠르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관심은 좀 둬야 될 것 같고 HBM3 2에서 삼성전자 이꼴 플러스 검사 장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 바닥에 있는 것 하십시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는 주가가 매크로 변수가 불어서 조금 조정받더라도 다시 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후발주 다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팡 자체가 좋기 때문에 후발주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차분하게 눌렀을 때 잡아서 시세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수익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2차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줄평 어떻게 보세요? 1분기 바닥투심 대장주가 끌고 후발주자 따라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2차전지 하면 정말 전문가님의 말씀이 그대로 퍼질 조각이 좀 맞춰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2차전지에 대한 해석들 알려주세요. 우선 저는 SDI니까 우리 스페셜 시간에 공식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가고 있으니까요. 35만원부터 SDI가 반등을 썼습니다. 지금 35만원 기준으로 44만원까지 약 20% 가까이 넘게 반등을 썼고 대형주 먼저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간도 그렇고 점상시간에 나와서도 1분기에 투심은 바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지금 그때 이상한 소리 하신 분들 쏙 들어갔거든요. 1분기 바닥 맞고요. 지금 이제 3월 지나고 4월 지나가는데 그러면 반등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 분석상 먼저 기본적 분석 전방산업 분석을 해보자고요. 리튬 가격 살짝 86.5위안부터 90위안 넘어가서 살짝 반등 나왔고 니켈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차는 아직 많이 안 팔려요. 어찌됐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LFP 넣어가지고 막 팔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LFP 폄하했던 사람도 다 없어졌습니다. LFP가 3원계보다 좋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저가 공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짜장면집에서 다 중국산 김치 써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에서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이 300원이었어요. 그때 중국산 김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배터리 셀업체들이 LFP 빠르게 도입한 거 양극재단에서 LFP 양극재를 빠르게 도입한 거는 중국 걸 다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3원계 70, 80 하고요. LFP 20, 30만 하면 됩니다. LFP는 마진율이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링도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년, 5년간 이 중국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저가 공세 가격 경쟁률을 중국은 방송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량 공세예요. 물량 공세. 질이 좋은 게 아니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 업체들이 그 점유율 MS를 빠르게 가져와야죠. 잘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SDA가 먼저 이렇게 출발했는데 어찌됐건 뉴스플로우가 타임라인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가 됐다. 지금 호재 뉴스가 나오면 좋은데 SDA가 왜 먼저 갔냐면 일단 정고체가 붙었는데 인터베터리 데이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다음에 힌트를 한번 더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정고체가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 제가 다음 주에 얘기가 들려는 6월에 여러분들 또 인터베터리 데이가 있어요. 정보 전달도 이것도 지금 제가 오전에 경제방송을 다 봤거든요. 처음 전달 드린 겁니다. 제가 6월에도 우리 은별 앵커님이 또 전달해 주실 거예요. 인터베터리 데이가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3월이에요. 3월, 4월 눌림목 잡아서 또 6월에 수익신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정고체가 붙어주면서 갔잖아요. 황화물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차지하고 먼저 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이에요. 전방산업은 개선이 될 거고 LFP 그리고 3파전이에요. 리튬, LFP, 정고체. 가격 반등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사업한다고 하고 정고체에 대한 타임라인을 삼성이 알려준 거예요. 시장에. 우리 2026년까지 하겠다. 당장은 부각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모멘텀이 유스플로우가 필요한 2차전지 섹터였는데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가장 높은 단위에 있는 셀 업체가 이야기하니까 밑에 밸류체인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가 컨콜 내용을 했다? 에코프로의 밸류체인들이 영향을 받듯이 SDA가 이야기하니까 SDA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럼 일단 여기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내용 보면 LFP 양극체 하겠다는 쪽들도 유스플로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전고체 리튬 가면서 1분기 바닥 찍고 점진적 반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 직결 구도예요. 이 시간에 제가 SDA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도전제 쪽으로 수급 직결 구도 가는 거 유심히 봐보자. 오늘 나누신 소세 6.7 자 병곡 돌파됐고 다시 눌리먹이의 반등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제2호 오늘 6.7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차전지 장비만 좀 숨겼어요. 그런데 CIS 지금 가장 빠르고요. 어제 15,000원 넘어갔고 오늘 다시 5위선 반등 PNT 저가에서 반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극체 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가겠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변곡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에코프로 BM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암기 22만원 24만원 26만원 26만원 안착하면 30만원까지 더 뻗어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는 거고 밀리면 24만원 지지 24만원 뚫리면 22만원에서 다시 반등 나올 여력이 있고 장기 투자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에코프로보다 왜 에코프로 BM이냐 에코프로의 지주사의 매출의 거의가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M적이고 요즘에 이제 이 시간에 포스코 퓨처엠을 추천드렸던 건 기본적 분석상 제너럴 모터스 물량 2022년에 캐파 증사를 한 부분 요게 이제 기본적 분석상 내용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제가 36만원 목표가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35만원 36만원이에요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여러분께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드린 거예요 여기에 돌파하고 안착하면 여기 빨간 색상 그어놨죠 오픈하는 게 여기까지 붙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결정 부분이 아니고 판단 부분이 아니고 결정하는 내용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흘러내리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확대해드리면 여기가 30만원이에요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모양의 시사는 요렇게 올라가는 상승 수련용으로 갈 때 밑으로 빠져나오면 요기가 30만원 29만원까지 흘린단 말이에요 위로 35만원 돌파하면 40만원까지 붙고 그러면 이제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 분석상은 제너럴 모터스 물량이 조금 더 앞서고 있고 요새 응극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대주 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포스코 표지엠이 양극제 응극제를 하니까 더 좋은 쪽이고 그러면 다 완성됐어요 셀 SDI 양극제는 어쨌든 최근에는 표지엠이 조금 우에 에코프로 비엠이 26만원 위로 수급 직결 구도는 나노 JEO로 가는 분위기 2차전지 장비 CIS PNT 특히 PNT는 적감에서 만든 CIS는 계속적으로 지금 다중 참가 단계로 가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터베터리 유럽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조금 힌트를 주셨고 그 외에도 2차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트렌드적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항상 삼성 SDI는 같이 가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포스코 퓨처엠 추천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급등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가 굉장히 차분할 때 이 시간 잘 들으셨으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2차전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무관님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테마에 대해서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는 조금 지속되는 노이즈의 눌림목 반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노이즈는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체크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원격 의료 테마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뭐 정치는 한 자도 모르고요 네 그냥 차지하고요 이게 주식으로만 좀 연결 짓죠 감정 배제하고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테마 중에서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좀 먹음직스럽거든요 지금 차트 모습이 유비케어입니다 지금 한 번 찍어 눌러주고 다시 반등세 썼거든요 근데 이 반등 그 구간이 가볍지가 않아요 반등이 막 십몇 프로씩 나오다 보니까 가는 건데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아요 감정 배제는 하고요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건 떠나서 지금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노이즈가 계속 부니까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 다 사시간다고 하던데 책임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서울대는 공조물이지 않습니까 영조법인이다 보니까 영조물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도 또 강경 대응으로 맞서다 보니까 노이즈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유비케어 기준으로 변곡점 상단이 6,500원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대중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갭으로 띄웠던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가 되려면 요즘에 이 갭으로 하락해서 떨어지면 갭으로 띄워가지고 붕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밑에 5,700원 손조를 잡고 단타는 이런 거 이제 단타하시는 거예요 소외주 할 때 주도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소액 2% 3% 해가지고 좀 비벼볼 만한데 단기 매매 관점은 유효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저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썼거든요 뭐 전격적으로 합의 뭐 절충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죽자고 싸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 관점은 좀 지양하고요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진입 시에 손절은 좀 필수지 않나 오늘 비트컴퓨터만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뭐 이렇게 다 뻗어주고 좀 있는 분위기라서요 딱 61선, 21선입니다 참고를 좀 해보셔라 단지 지금의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소외주 원전이나 이런 뭐 원격으로요 매크로 변수가 계속 발생되는 구간에는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주도주가 빠진다면 사실 오늘 주도주가 더 빠졌으면 더 높게 나왔을 텐데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FMC 때까지 눌림목 나오면 역시나 승부는 반도체 제약바이어 2차전지로 승부를 봐야 된다까지 꼭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관련된 노이즈는 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단기 매매 관점으로 또 손절매를 꼭 지키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원격 의료 테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쯤 관심 정보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볼게요 지난해 말에 프로텍을 추천해주셨는데 2주 정도 걸려서 지금 17% 수익에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님이 HBM 테스트는 프로브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주셨는데 프로텍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지금은 2차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높은 상단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요일에 공개 방송 시간에 또 다 추천을 드렸거든요 프로텍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다음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은 상단 6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에 대해서 수익 절반은 챙겨가시고요 남은 물량 6만 원까지 체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했습니다 네 꽤나 무거운 종목을 주시네요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은별 앵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거운 종목을 주셨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밑줄 쫙 긁고 별표 그으시면 돼요 왜 무거운 걸 그럼 김민주 전문가 가져왔을까 시장에 대외변수가 분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관망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삼바 가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일하게 개인 수급을 등에 업고 외국인들이 견인차를 해주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요즘 개인들이 뛰어들면 외국인 기관 애들이 종목 안 끌어올립니다 꼭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종목을 많이 언급 안 해요 이 삼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수급표인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붙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대거 차익치를 했거든요 636억 외국인들이 이번 한 달 내내 수급으로 유입돼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다고 보면 돼요 같이 가서 좀 튀어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630억 정도를 3월 8일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날 어떻게 됐느냐 오늘 3월 12일이지 않습니까 이 3월 8일 날이 여러분들 84만 5천 원까지 이 79만 원대에서 갭으로 붕 뛰어서 간대입니다 이때 개인으로 이제 심약한 개미부터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더 높이 갈 겁니다 삼바가 좀 무겁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번에 지난번에는 88만 원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90만 원 돌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연준의 굉장히 고뇌가 깊지만 제롬팔 의장이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나는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증시가 높아 소비가 진작될 것 같아요 진퇴 양난이에요 그래도 물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를 더 우선순위로 택하게 되면 고금리 유지 반환의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거고요 물가를 높게 보지 않고 더 이상 기업이 기업이나 은행 고용해고 도산 이런 쪽으로 갈 수 없다 싶으면 아마 금리나 내지는 중립 스탠스를 아마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로들은 더 빠르게 간다고 보여주시면 돼요 1차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92만 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금리나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 종목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해주면서 목표가 1차 92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10% 정도 노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